알리사면 나 진짜 짐 빠진다 오 하루나빈입니다 아 이분 잘해가지고 어려운디 왜 지냐 아유 승어 뭐야 어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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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맞았네 텐유야 오진다 어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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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콤보 호수가 되셨는데 이미 아 이게 안되네 어휘 아 저게 샤오가 엄청 2등이구나 어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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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야 하단 눌렀잖아 왜 이게 나갔는데 어휘 어휘 아 스트레스 받아 음 아 어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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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야아 이게 피해야되네 어? 들어가나 이거? 축이 이렇게 되겠는데? 들어가나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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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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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끼 그만 올리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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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로 안녕하세요 아 안나가왜 아이씨 자코가 다 나갔으면 이겼잖아 아 제발 두판만 이기면 되는데